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진짜 2년 만에 거의 거의 2년 만에 촬영 들어갑니다 저는 막말 1%입니다. 드디어 자 코스 이름 연영사 울퉁바이 고수 님들 성공 확률 5% 어 한방에 깜짝이야 길막 토마스 님 요새 전기로 승승장구 합니다 전기라고 무조건 되는거 아니에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래온 님 래온 님 엄청 좋아졌어요 자 촬영을 안한 2년 동안 어필 님이 수많은 남정매들을 울렸어요 등산객이 오고 있구요 조심해요 좋아요 넘어갔 아 아 아 아 배치기를 들어갔는데 배치기가 예 약간 어설플 배치기여서 실패했습니다 아 어필 님 다시 아 아 아 오 살이나요 살이 이게 뭐지 사고칩니다 사고칩니다 드디어 또 사고를 치는 어필 님 되겠습니다 야 야 나 안해 이 촬영을 개시하자마자 남정매들을 죽여 버리면은 도대체 어 나 안해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가야되요 힘 아니 저기 아 남정매들 측면을 실려야되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지 넘어갔어요 아 동시패션인데 하 그러니까 잘 타야지 아니 이리로 가려면 성공한 자의 잘난 척 이리로 가면 거기로 가려면 이렇게 틀어서 성공한 분께서 한마디 하면은 그걸 잘 들어야죠 사실은 사실은 잘난 척이죠 사실은 동시에 걸려 촬영 간만에 하자마자 대박이에요 지금 자 지금 다들 지금 레오님 참 많이 흔들려요 이게 사실 진짜 김 세는 거거든요 앞에서 해버리면은 미안해 이거 열 번 스무 번 해서 되는 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 뭐야 최면을 살리나요 최면을 면을 면을 아 아 아깝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조금은 살렸어요 마지막 마무리를 못했는데 여기서 분석을 해보자면은 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걸 넘고 여기 살짝 평지가 왔을 때 한 템포를 죽이면서 이제 긴장을 좀 풀고 그 다음 코스를 노려야 되는데 본인이 여기서 좋아갖고 그냥 흥분 상태죠 흥분 급흥분 참고로 이제 이 코스는 이리 선수도 호핑 없이는 조금 힘든 그런 코스로 아주 난이도가 높은 코스예요 배치해요 배치해요 어머 이리 선수 보고있나 지금 비임 세서 하는 게 그렇게 잘 될 일은 없다고 봐요 저는 못 넣었어요 아 왜 배치 안했지 배치 안했지 배치해야 돼 상당히 까다로운 미션 과연 배치기 배치기 저기서는 갈 데가 없지 저기서는 갈 데가 없지 SCU 중 S 코스 상급 올라가고 상급은 꺾기가 쉽지 않아요? 저기서 오른쪽 어떻게 오른쪽으로 탈렸어요?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코스 뽀개자 코스가 야 저게 다 뽀개져나가네 토마스님 구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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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면을 살리려고 저는 SCU 코스 중 이제 S자 코스 거기서도 또 상급 상급 상급은 더 어려워요 여기서 꺾기가 어렵어요 레오님 레오님이 이제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으셔요 말하자마자 말 끝나기가 무섭게 울렁울렁 글진데 길막 토마스님 왕년에 길 좀 막았죠 이분이 좋아요 어필님 상급 코스로 진입을 했구요 아 좀 높이 올라갔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돼 레오님 어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좋구요 아 아 아 아 아 토마스님 딱 보니까 여기로 가는 거 같아 여기로 가는 거 같아 어 좋아요 예 잘 봤는데 네 상당히 안정적으로 돌았는데 아 살리나요 살리나요 완전 필살기 나왔어요 아 한 번만 더 좀 넘어가고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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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찍어 살리나요 살리나요 또 한 번 남정네들 기를 아주 그냥 확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제목은 남정네들 개박살로 뽑나요 네 레오님 레오님 카메라 울렁증을 극복해야 됩니다 돌렸어요 됐어요 됐어요 우와 나이스 됐어요 아 체면을 살리시는 레오님 되겠습니다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여기서 호핑 떠먹었어 토마스님 어구 팔다리 어디가 된거야 마지막 마무리가 안좋았다고 한번 더 엽니다 완전히 죽이겠단 얘기죠 완전히 완전히 죽이겠단 얘기죠 ㅋㅋㅋㅋㅋ 고맙으니 본인도 큰 기대를 안하고 하는거에요 지금 오 잘들어왔어요 됐어요 아 너무너무 팔 너무너무 좌씨 우씨 중 우씨 우씨 반만이죠 좋다 자 한방 아 아 아 자 이제 뱅크 턴을 하면서 속도를 내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거죠 좋구요 잘들어갔구요 한번인가요 오늘 왜이럽니까 어 저분 카메라 아주 굉장히 잘 봤네요 오늘 야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여기가 중요한게 아니고 여기가 중요한거에요 얼굴이 사색이 다 되있으셔요 지금 뒷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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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뒷뱅크 진짜 기운 빠집니다 됐어요 됐어요 전기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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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마스님 집중으로 해야되는데 혼자 떠들면서 타요 좋아요 레오님 지금 기운이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좋게 얘기해서 기운 빠진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기운 샌거고 과연 잘들어놨어요 잘들어놨어요 아이쿠 아이쿠 아깝네 거기서 반바퀴를 못들리네 도마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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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중계방송을 해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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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전기빨이죠 나쁘게 얘기하면 해도 욕먹어요 전기빨입니다 예예 창이 암신적이다 창이 암신적이야 예 여기는 저 바이크 됐다 아이쿠 아이쿠 뒷바퀴가 살짝 걸렸어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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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바퀴 천천히 천천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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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 이건데 아니 지금 실제는 더 많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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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가 되는 순간 잘 들어왔어요 됐어요 힘내 그렇죠 됐어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제야 이제 길을 파악하시고 나이스 자 기 좀 살리시고 인간이 한번 살리고 인간이 넘고 넘어서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쉽지 않아요 어필님 올라가는 것 까지 하나도 좋아요 어 됐어 아아 배원님 아 그냥 들어주는데 좋아요 아 겁먹었어요 그냥 올라오고 됐어요 됐어요 잡아 배원님 아 떨렸어요 이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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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입니다 과학은 위대합니다 과학의 힘이야 과학의 힘입니다 세계 최초에요 세계 최초에요 아니야 과학은 아니야 몸을 써야돼 좋아요 아 살짝 어긋났죠 예 이바이크는 성공했고 저바이크 배원님 맞는데 2년만에 이제 촬영을 재개해서 오늘 좋은걸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 어필님 과연 됐어 칭찬로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춘다네 안죽었어 안죽었어 안죽은거야 안죽은거야 어필님 과연 됐어 됐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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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요 맞았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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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성공합니다 아 그렇죠 여기서 멈칫하고 엄청나신 분이에요 아 우리가 이제 일요팀인데 손님이 많지는 않아요 원인 중에 하나가 어필님 남정래들을 개패듯이 패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개패해서 맞는 재미도 있으니까 오세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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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엔 지금 입대는 거 카메라 울렁증 극복 좋고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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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체중을 뒤에다 앞에 선수들이 성공을 하면 마음은 바쁘고 갈 길은 멀고 생각대로 안 되고 참 그래요 될 거야 됐어요 아이쿠 아깝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오늘 시마이 하겠습니다 아 시마이 일본말입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거 안해 어필님 다시 어이구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